아까한테 줘 다시 한 명! 너 지금 했잖아! 얘 했어? 했지? 했지? 뭐 아이야 이거 뭐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동생이 때리는 줄 알았나? 그렇죠? 오늘 뭐 먹지? 어? 윌리엄 면 좋아하지? 짜장! 짜장수 먹을까? 오늘 쌤아빠가 픽한 점심 메뉴는 짜장면이네요! 아이고 맛있겠다 대박 이야 여기 건더기가 많네 건더기? 이거 채소가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팔 흰밥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냄새가 아빠 요리 잘 왔지? 이제 태달 시킬 필요 없어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이건 진짜 맛있겠네요 급해요 지금 빨리 너 빨리 먹고 싶어요 앉아서 먹자 그거 대신 잘 먹었습니다 어 맛있게 먹어 아 저걸 다 넣어요? 랜 랜 그랬지 아이고 뚝 빠졌어 그렇지 아이고 뚝 빠졌어 맛있다 그치 오 귀엽다 아우 진짜 아가다 귀여워 아 이거 진짜 맛있다고 아 빨리 달라고 손니 이거 줄건데 손에 있었던 거 먼저 먹고 아마 하면 줄게 야, 너 펄스 폭스는 거야? 우와, 펄스 잘 쓰네. 야, 벌써 손 안 쓰고. 자. 봐봐.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잘 먹어. 윌리 형도 잘 먹어요, 보면. 구야야. 먹다가 이제 갑자기 구야가 생각났어요. 너 한 입 줄까? 개구리가 이런 건 못 먹어. 이거 좀 맛있는데? 개구리가 이런 거 다 먹고. 어머나. 이제 얼굴까지, 눈까지. 아니, 이마까지 올라갔어요? 아, 배도 모르고 이제 또 이제. 어? 잠깐만, 불안해. 사고 칠 것 같아요. 어, 불안해. 개구리야, 도망가. 오와, 야, 진짜 도망가. 아이고, 아이고. 아, 다행이다. 아이고. 아이고. 앉아 봐, 아야 해. 왜 고이 아파. 형 입장에서 난감하겠네요. 뭐죠? 어떡해. 귀여워. 저번에 큰 인형을 보고 무서워했잖아. 이게 통할까요? 어? 무서워하네요. 그렇지. 구역한테 와주 마. 운매했다고? 운매했다고? 혼내줘, 혼내줘. 운매했다고? 혼내줘,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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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자꾸 구라가 만지려고 하니까 그렇지. 불을 치기고 있어. 운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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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그래 운매헤,, 아니 소를 구워놓은 건 잘 먹는데 사람 움직이는 소름이 무서운가 보다. 아빠! 그래, 아빠였어. 잠깐만. 아, 야, 야. 아, 머리, 머리, 머리 아파. 아프지? 엄마. 어디 갔어? 보여줘 어딨어? 어? 개구려! 구애야! 개구리가 없어졌어요? 어? 설마? 어, 구애 안 보여요. 이, 밑에 있을 거야. 아, 이걸. 밑에도 없어요? 뭐야? 이쪽, 이쪽이에요. 이쪽 밑에. 어디 갔어? 야, 진짜 어디 갔어? 아, 왜 설마? 잠깐만, 너. 여기 열어놨어? 나 안 열었어. 아니, 누구 열어서 그럼? 지금 봐봐, 여기 열려 있었잖아. 아, 설마 벤클리. 아, 아까. 나간다. 나갔나 봐. 이렇게 나갔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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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갔네. 이,석기, 나갔나 봐. 여기 주변에 가요. 여궁으로 어디 가나 거야? 이거 잦어 봐야 돼. 이거 다챙잖아. 이거, 이리야. 이거 다챙잖아? 돌아다닐 때 바닥 잘 봐야 돼. 그냥 밟으면 안 돼. 구라 어딘지 모르니까. 내가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거 걱정했어요. 너가 다 지금 먹은 거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어요. 그쪽 갔다고? 여기 데려가니? 지금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개구리가 문 없으면 죽어. 빨리 찾아야 돼. 개구리가 여기 뭐 있어? 물 없으면 죽는 데니까 물로 유인하고 있어요 지금. 집 안에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돼. 고양이야 이거 먹자. 과자로. 저기까지 연결시켜. 알아서 들어가라고. 자. 가봐요. 여기. 여기. 그렇게 멀리 안 갔어. 아이고. 아이고. 물 뿌려와가지고. 형이 아까 물 뿌렸잖아요. 근데 넘어진 김에 과자를 찾았다. 이게 웬땅이에요? 벤틀린은 진짜. 천국이죠. 이게 웬일일까? 과자 천국. 지금 개구리 잡으려고 깔아놓은 과자를. 지금 인생이 다 먹고 있어요. 얼떨결에 벤틀린은 그냥 파티하네요. 지금 젤리도 있고 과자도 있고 신났어요. 야 너 지금 뭐해? 야 너 지금 뭐해? 들켰어요. 형이. 형이 깔아놓은 거 다 먹었어요. 이거 다 어디서 넣은 거야? 뭐? 야. 야. 그래서 벤틀린은 바닥에 있는 거 그냥 먹어서 푸는데. 모르겠어. 네. 헉. 왜 그래. 구라 밥 다 먹었어? 아 벤틀린 못 보고. 봤어? 개구리가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먹었어. 밥? 밥 먹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아 이제 봤어. 이제 봤어. 왜? 구라 밥이 아니고. 이거 구라. 구라 밥이라고? 아 베 Mund에. smartphones 왜지? 구라 가 이런 거 합할냐 안 좋아해? 아가 딱 좋아하는 건데. 아 ㅋㅋㅋ 세 마리 중에 유일하게 한 마리 남은 건데. 앗 여깄다. 여깄다. 뭐? 야 위령 어딨어? 한 번 봐. 찾았어요. 야 위령 위령. 그냥 애 멀리 안 갔을 거야. 다행이다. 찾았다. 거의 어디 갔었어. 내가 찾았구나. 여기 녀석 있어 여기 녀석. 그래 그래 빨리 들자. 그래. 거의 아픈 거 아니야? 우리 구라가 또 큰 집으로 보내줄까? 거기서 거의 안 아파. 구라가 안 아프고 행복할 것 같아. 아마 구라 친구들 많을 수도 있어. 내 친구야. 그래요. 이게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 좋은 교육일 수 있어요. 그래 줘야죠. 보내줄 수 있을까? 응. 고양이가 있어 가자. 그래. 되게 착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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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